하나, 둘, 셋! 그날 처음 미니건 잡은 날에 몹도 같이 잡았는데, 그걸로 미니건으로요? 미니건으로 몸 잡으면 안되는데 미니건으로? 네, 처음에 오오, 뭐야, 뭐야 피와이님, 피와이님, 밖으로 밖으로 안에 있으면 다 맞아요. 아니, 그루 말고 지알림 갔어요, 지알림 갔어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들어오세요, 석인님 들어오세요, 석인님 내가 어그리네 한 번 더, 한 번 더 안되나? 죄송해요 제가 일모였어요 아 아 D, D 눌러주세요 D만, D D, 네 꾹 누르시면 돼요 네, 확인요 네, 확인요 1 2 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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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5 6 6 5 5 5 6 5 6 5 6 6 6 6 6 7 8 9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2 11 12 11 13 13 15 13 15 15 15 누르셨어요 5 던질게요 왈츠님 어? 먼저 갔다 3 던질 5 던질 5 던질 한 번 마지막 시작하시죠 때리지마라고요? 이제 비행기가 올라갈거에요 대기 위젤부터 잡죠 버프중에 빨간색 기단모양 그림이죠 저 숫자가 깎여야되요 22 아직 안되요 아직 아직 이제 딜 들어가요 위젤부터 잡아주세요 위젤부터 누가 내 머리 때리는데요 여기가 감자님 스나 안보여요 스나가 안보여요 저한테서 서기님 스나 보여지는 한번 봐주세요 제자리에서 지금 스나가 안보여요 오른쪽 위에 2층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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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스토 딜 들어가요 자 시작할게요 잠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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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누가 버딘지부터 그거랑 알려줘야죠 에이 나오미야 이름 보이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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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저 안에 맞춰야되요 애들 피를 버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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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루시 버디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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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버디잡아요 버디잡아요 그냥 됐다 끝 가시죠 감자님은 지알림 따라서 이동해주세요 흰손 조심하시고 보면 다 크게 크게 퍼져서 가잖아요 지금 보면 자리잡으러 이게 여기 보시면 이 흰손을 밟으면 안 돼서 이거 이거 네 그리고 내부조니까 어 들어갈 내부조니까 방패보다 그거 터렛 이런식으로 네 저처럼 이렇게 깔아 놓으면 어글 끌어주거든요 터렛이 네 그래서 터렛 그 아까 그 레이드 구할 수 있 레이드 시작됐나요? 아니아니요 잠깐 레이드 뭐요? 이거 사람 구하려고 하면 저기 위에 밑에 써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권한이 없어서 못쓰는데 네? 아 가입을 저 레이드 생성 권한이 저거 있나 본데요 걸려있나 본데요 누가 낸다고 하신 거예요? 시킹 아 네 저기 아 저희 클레넘밖에 안 돼요 어 네 일단은 시작해볼까요? 어 네 자 카운트 할 거거든요 확인님 준비하시고 내부 준비해주세요 자 카운트 살게요 3 2 1 인 자 이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엄폐를 여기 하고 계세요 여기 안쪽에 밖에 잡몹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네네 어허 진짜 못나와요 보시면 퍼센트 올라가죠 이게 100% 되면 여기 뒤에 똥꼬 열릴 거거든요 이거 똥꼬에다가 똥꼬 부시고 고폭 수류탄 넣으면 돼요 팔 있어요? 알츠님 네 네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네 이 자리에서 그대로 고폭 수류탄 이렇게 저 똥꼬 안에 깨졌잖아요 깨진 거예요 아 폭 녹색으로 바뀌었죠 네 흰색 선 사라졌죠 이제 움직여도 돼요 어 유탄 발사기 뗄 수 있습니다 아 나 총을 안 바꿨구나 이런 사경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랬대요 아 나 총 아 아 자 이제 유도탄 곧 나올 거예요 상개 상개 앞으로 앞으로 사기님 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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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아 아 하이브 떨어졌어 하이브 떨어졌어 네 요거 요게 유도탄 떨어지는게 이거예요 저 달 달리고 달리면 달리고 구르고 하면 피해지거든요 네 자 내부 내부 준비하시고 자 1번 내부 들어갈게요 하나 둘 일 아 나 하이브 안 들고 왔네 여행 왈츠님 들고 오세요 들고 오세요 지금 지금 아 다시 나갈게요 100% 자 폭 준비하시고 지금 폭 놓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나갈지 지금 보면 으스 아슬 아슬게 걸쳤거든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폭 안 들어갔어요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봐 누가 나간거에요 이게 요게 이제 다시 준비하시고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시고 또 카운트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돼요 폭 던질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폭 던질때는 요게 폭 넣는다고 왔다갔다하다가 잘 나가시거든요 예 고때 조심하시면 돼요 제자리에 서서 키보드 말고 마우스로 조정해서 넣는게 좋아요 폭넓을때 4대지 아니네 몹이네 2번 대지 2번 대지 2번 대지 아니네 2번 대지 2번 대지 2번 대지 2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2 по 3번 대지 0 4 5 4 1 2 3 4 거든요 그래서 고폭 들고 깨면 요렇게 바로 던지면 되요 빨간불 들어오게 해서 어디라고요? 네 이제 녹색불 됐죠 저렇게 저게 이제 이렇게 된거에요 이제 잠깐만 후방부터 하고 있죠 네 어 남길게요 남길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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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전방 전방 남긴다고요 전방 상계 준비하시고 서기님 여기 안쪽에 왈채님처럼 여기 안쪽으로 어디 가셨지 네 여기 있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이러고 있어도 안 떨어져요 이럴때 딱 깡놀에 틀면 되겠다 4번 되지 어? 네 어 나 못봤다 우와 큰일날 뻔했네 어 잡았어요 4번 하나 둘 셋 서기님이요 어 어 어 서기님 안 들어갔어요 아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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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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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춰야돼 4명이 다 퍼센트를 자 자 자 나오시면 안돼요 서기님 네네 네 죽어도 안에서 죽으면 성공한거에요 네 총알같은거 막 피한다고 움직이면 아 죽어도 퍼센트는 올라가거든요 안에서 죽으면 아 아 네 네네 그래서 안에 있는게 오히려 좋은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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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노출 저 위에 약점 큰거 있죠 확인이 저거 네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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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 자리로 키로님 오셨어요? 키로님 오셨어요? 키로 바보 미호님 얘기해요 키로님 왔어요 키로님 바보 자 내보 준비해주세요 키로님 바보 키로님 바보 키로님 바보 키로님 바보 분위기 이상해 두 분도 따로 디코방 파드려야 되나? 키로님 바보 키로님 바보 나 폭탄없다 저 사냥할게요 막아 아 아파 서쿤님 바보 어 저 반응 안내드릴거에요 음 ㅜㅜㅜ 어 그건 반응하신거에요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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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어요 서기님 저 따라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서기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제 활성화될 거거든요 이거 부셔주면 돼요 지금 4군데가 돌아가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친해 보이고 사이 나빠 보인다는데 우리 안이 2번 같은데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저거 안 부시면 전멸기에요 다시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엘님 네 바꿨어요 슬러시하고 골프 한글로 골프 하면 준비하고 있다가 도비님이 카운터 하면은 그때 다 같이 엔터 누르면 돼요 둘레 여섯 일곱 명이에요 아직 활천이 많았죠 활천이 안 오셨어요 네 왔는데요 둘레 여섯 일곱 명인데 아 저 뒤에 있구나 살짝 저기 오른쪽 맨 뒤에 계신 분 살짝 오른쪽으로 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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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츠님이 사이에 꼈어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어어 잠깐만 청자켓 그대로 있어야 돼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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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됐어 오세요 됐어 됐어 cera